ikkita 너 이부어 하늘 여기 봐봐요 깔수 어딨어 하늘 아이고 예뻐 아 예뻐 레드로 깔맞춤 했어요 안녕하세요. 봉수야 인사해. 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봉수 아이 예뻐. 봉수 빨간색 간단하였지. 봉수님이랑 빨간색. 봉수 빨간색. 봉수 안녕. 기분 어때? 기분 좋아? 괜찮아? 괜찮네. 기분 괜찮아 보여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짜장애는 사자예요. 마린이 신나. 무슨 일이야? 어떤 얘기를. 봉수 이거. 봉수 이거. 조금 살까? 개빵이다. 봉수가 이렇게 힘을 빼야맨. 봉수야. 봉수야 기다려. 봉수 잠깐만. 봉수 너무 예뻐. 봉수야. 봉수 맞아. 우와 멋지다. 야 너만 아주 세련된.. 힙하다 힙해 너만 혼자 힙하게 물놀이 하겠다 짜장아 너의 웃었나서 짜장아 너도 걸어오는 거 맞아? 무슨 거 맞아? 여섯 네 반바지 안 걸어갔어 아 귀여워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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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치겠다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정수 발버둥을 쳐야 돼 발장구를 아 누구세요? 이치다 아니 누구세요? 아 저 아 아니 짜장아 분명히 털이 풍성했었는데 누구? 아무리 들어와 아무리 들어와 안 фак 아 괜찮은거 아 아 귀여워 아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치다 으으으으으 계속해 아름이도 들어가 아름이도 들어가 진짜 나 봐 아름이도 같이 가, 들어가서. 그렇지. 동수, 되게 동수답게. 나 갈게. 아 dummy 승희cal 등장. 출발. 아이잘해, 아이잘해. 마린, 수영 너무 잘해. 아이잘해, 아이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름아 길 representations. 아이 너무 잘해, 마린이. 아이잘해, 아이잘해. 아이잘해, 아이잘해, 아이잘해. 행복해요! 아이 잘해! 하늘아 좋아? 연습을 좀 하자 하늘아 행복해요? 짜장 행복해요? 짜장아 행복해요? 짜장 하이 귀여워 짜장 우리 동수 동수 행복해요? 행복해요 화났어요? 말로 해요 속상한 일이 있어? 표정 봐 피곤하구나 이제 물놀이에서 동수 이제 녹음 녹음을 해 동수 이제 자야겠지? 네 둘이 똑같이 생겼어 어때요? 오늘의 여행 일단 네 개가 없으시잖아요 견주님이 또 유일하게 견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일단 저희 팀원들이 개를 다 키우고 있어서 지금 개를 한 네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 개 펜션을 오면서 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어떤 여행보다 네 어 미안해 아 역시 변주님이 아니어가지고 개들이 좀 불편해하네요 개 개 개 개 혼자 남으셨어요 네 혼자 남았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바라보고 사진 찍고 하는 거에 네 일단 너무 만족을 하고요 만족하세요? 되게 외로워 보여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발가락도 좀 외로워 보이시니 괜찮으세요? 발가락이 약간 좀 이런데 네 전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세요? 게임으로서 왔고 근데 앞으로 아 얘가 듣고 있네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짜장이를 보고 제가 통수라고 그러고 그렇긴 한데 내일은 또 이름을 확실하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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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개를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너무 있죠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아직 이 생명체를 제가 책임질 준비가 안 돼 있어 네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바라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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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아 행복해? 응 기분 좋아? 꼬리 흔들어 기분 좋아 짜장애도 좋고 동수들 행복해 아이고 예뻐 봉수랑 하늘이랑 마린이랑 이렇게 왔어요 1회인가? 1회 축하합니다 1회 축하합니다 1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아지들 1회 축하합니다 2회 축하합니다 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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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그렇지 잘했어 백힐즈들 흥했어 잘했어요 2회 축하합니다 야 나 거의 폭포 쏟아지는 줄 알았잖아 방금 야 나는 나 지금 나 벌려서 다 쏟았어 여기 이야 다시 넣을까요 넣어 넣어 야 근데 왜 그런 거야? 아 이게 갑자기 왜 이거 지가 생각했을 때는 왜 지가 던진 거야? 진짜 지연아 지연아 개들도 사고를 안 치는데 왜 네가 사고를 치는 거야 지연아 지연아 윤선아 어떻게 생각해? 자꾸 확실히 개를 안 데리고 오니까 개가 되네 아 기분 나빠? 같이 똑같이 생겼어 왜 둘이 똑같이 생겼어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동수야 기분 안 좋아? 동수야 기분 안 좋아? 동수야 기분 좋았잖아 오늘 누나 안 가 누나 안 간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뻥이야 뻥이야 장난한 거야 금방 갔다 올게 아무 생각했지 누나 금방 갔다 올게 아 너무 맛있을까? 안녕 동수야 안녕 누나 금방 갔다 올게 Nick 놀랍 동수야 안녕 누나 금방 갔다 올게 아 높은 Auf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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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어땠어요? 피곤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알겠어요 수고했어요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즐거웠구나 즐거웠어요 둘 다